오늘의 돈복 터지는 그 풍수 지침입니다.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12일 정의일이니까요. 돼지날입니다. 오행상 그 정의일지는 청강과 지지에서 그 수국화 즉 물과 불의 상극환경입니다. 상극과 그 상생의 올바른 이해는 좋다 나쁘다의 그런 개념보다는 더 조화를 그 꾀할 필요가 있는 그 당위성의 그 여건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. 지혜롭게 이런 상극환경이 승화될 수 있게 또 풍수적인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돼지들이 그 흙에 머리를 파묻고 그 땅을 파는 그런 그 일련의 그 행위는 먹거리를 찾는 그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들이 그 생존 전략에서 꼭 필요한 그 염분 섭취 활동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소금 한 줌이 그 돼지날에는 또 이날 그 일진의 그 주체인 또 돼지들에게는 생명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그 돼지는 부와 그 증식 또 재산의 그 증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동물입니다. 집으로 돈복과 그 행운 또 재수 있는 그 일들을 크게 그 불러드릴 날을 암시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티스푼으로 한 반스푼 정도 그 소량의 그 소금을 집 밖에 그 뿌려주시면 좋습니다. 물론 그 이때 그 포장도로가 아닌 자연의 그 땅에 또 뿌려줄 때 제일 그 풍수효과는 크다고 보시합니다. 또 소금을 뿌릴 그 공간이 또 여의치 않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그 이날 그 정갈하게 받은 그 물그릇에 그 반스푼은 너무 많고요. 이런 경우에는요. 너무 그 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엄지검지로 그 소금 그 몇 알갱이만 그 집어서요. 그 넣어주시는 거죠. 물그릇에요. 집안으로 그 행운과 또 축복될 일들을 가득 불러드리는 그 풍수 방법으로 또 이날 해주면 좋은 돈복을 그 불러드리는 또 멋진 그 풍수 준비가 되어줍니다. 이어서 그 오늘 또 해주면 좋은 돈복 터지는 그 주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그 복돼지 날이 그 뜻만 좋아서는 안되겠죠. 당장 그 여러분들의 그 지갑이 두툼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실속으로 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이날 그 해주시는 주문은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남쪽으로 그 가슴을 향한 채 남쪽 방향을 그 향한 채 두 눈을 감으시고요. 마음속으로 정의일 재운 왕성이라고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추석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찾아온 그 복돼지 날에 또 재수 있는 일들 가득 이어지는 멋진 그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